오늘의 운세작업은 오늘의 운세작업입니다. 오늘의 운세작업을 미리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좀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일간별로 해서 그날에 어떤 영향이 들어올지도 같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기해년, 기사월, 갑자일이라고 하는 날이 됩니다. 순서대로 보시면 현재 기토라고 하는 게 갑목 입장에서 정제성이라고 하는 흐름이 되는데요. 정제성은 남자분들에게는 여자의 운이 될 수도 있지만 재물에 대한 흐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청간에 이렇게 기토가 많이 떴다는 것은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욕구가 떴다는 해석도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금전적인 욕망이 청간에 많이 떴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공통적인 그냥 에너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를 사람의 운세로 보고 이날 태어났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화 속에 있는 무갱뱅이라고 하는 글자가 청간으로 하나도 튀어오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사화 자체로만 본다면 이거는 식신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냥 전체적인 것만 보자면 일간을 무시하고 보통 평범한 분들 기준으로 아버지라든가 여자친구 분들이라든가 주변 분들, 특히 결혼하신 분들은 부인에 해당이 되겠죠. 예, 처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건강 관련해서 병원에 가야 돼요, 여보 이런 식으로 연락을 받거나 혹은 병원에 갔다 아니면 진단서를 오늘 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병원에 관련된 이슈로 대화가 오갈 수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매매라든가 도장을 찍는 거래권 이게 일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본인이 사야 되거나 판매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꼼꼼하게 좀 오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간별로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본인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날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일간별 부분을 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 일간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했었죠. 오늘은 공통 부분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목과 을목일간분들에게는 오늘 역시 특히 주변인 가족분들이 나한테 뭔가 얘기를 안 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일간들, 병화, 정화 일간분들은 오늘 직장 관련한 일이나 계약이라든가 매매라든가 혹은 내가 도장을 찍어야 될 서류와 관련해가지고 모르고 있던 것을 알게 되는 날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연락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흑일간들, 무토, 기토 분들이죠. 무토, 기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하는 일, 프리랜서 일이라든가 혹은 지금 출퇴근해서 다니고 있는 직장에 있는 내 일과 관련돼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 실적에 관련된 것들이 원래 것보다 굉장히 좀 포장이 많이 돼서 알려진다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 곤란해질 수 있어요. 이거는 아니잖아요라고 주변에서 댓글을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 일 때문에. 그리고 금일간들, 세일간이죠. 경금, 신금 경금, 신금 일간분들은 오늘 좀 돈을 아껴야 되는데 뭐 좀 필요 없는 일 때문에 돈을 좀 심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처, 부인이 굉장히 예쁘게 보일 수 있고 하는 행동이 예쁘게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저녁에 일찍 귀가를 하시면 좀 가정에 화목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수일간들, 임수, 개수일간분들은 역시 하는 일이 좀 많이 포장이 돼서 과하게 알려져서 과하게 외부에 알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했던 일이 아니라 만들어진 어떤 소문 때문에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잘 남기셨으면 좋겠고 데뷔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미혼 여자분들은 오늘 강하게 남자 운이 좀 들어올 수가 있어서 반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 분한테. 짝사랑이라든가 썸에 빠질 수가 있는 날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혼하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분들을 조금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게 있어서 그거를 오늘 알게 되시거나 대화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뭔가를 숨길 수가 있다는 거죠. 남자분들은 제가 아까 정리를 해드렸죠. 주로 일적인 부분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일에 대해서 실적에 관련해서 거래처에 메일을 보낸다거나 전화통화를 한 일들이 지난 주말 전에 분명히 나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만들지도 않았던 일 때문에 소문이 만들어지거나 그쪽에서 일처리가 잘못됐을 수 있으니까 오늘 출근하시게 되면 좀 그 부분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월요일 운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